일단 한국일보 1면 보여주세요. 여당 전당대회부터 얘기를 하면 몸싸움 전대, 뇌탓 공방, 공렬기로 해선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표현이 나오는 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군당대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일보는 동물전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동물국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동물전대, 급기야 지지자 간 육탄전을 불사하는 동물전대로 치달았다 이렇게 돼 있고 세이시는커녕 내전에 빠진 현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폭력사태 이후에도 당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당대표 후보들은 반성이 아닌 뇌탓 공방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의 공렬기로에 서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당권에서 초반부터 진흙탕 전대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신문에서. 진흙탕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자해, 자폭 이런 용어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용어 사용하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장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까지 갔으면 적어도 그다음에 TV토론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좀 자중합시다 이러면서 톤다운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토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뇌탓 공방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꽂았지? 그러니까요. 그 호랑이. 코피무늬 호랑이 어느 쪽이냐? 기획한 거냐? 뭔 이름으로 일부러 쓰겠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에 보면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당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대 이후에도 갈등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석에서는 한동으로 몰아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 누구 하나 탈당을 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보수의 차기 리더들이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기회가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비호감 전당대회가 됐다. 인간성의 바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데 한국일보만 이렇게 쓰는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동아일보 일만 보여주세요. 타국 치닫는 여당전대 증오부측인 당권주자들은 내탄만. 다 마찬가지 시각이에요. 사실 지금 한국일보 동아일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거의 모든 신문이 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시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투곡 책임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채널의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원 후보 지지자들이 내 연설을 방해했던 거다.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 후보는 한 후보 팬클럽을 겨냥해서 이런 팬클럽 행동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부분들이 유입된 게 아닌가 걱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뭘 유입을 어떻게 유입이 돼? 보고 따라 했다는 얘기야? 그럼 민주당에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수입을 한 거야? 그러면? 하여튼 서로 간에 싸잡아서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 반박을 하기도 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서 출마 자제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원 후보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 마타두어 구태인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를 특히 보여드린 거는 어제 당권 주자 4명이 TV 토론회를 했는데 채널A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널A에서 방송이 됐거든요. 채널A는 어쨌든 동아일보하고 유관 방송사지 않습니까? 계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론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심도 있게 아마도 보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아마. 그렇죠.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동아일보 오면 한 댓글팀 특검 받을 준비하라.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밑에 조그맣게 나경원 이렇게 돼 있고요. 대 민주당과 편먹고 공격해.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댓글 띈 특검 받을 준비를 해라라고 했다.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자로 원희룡 후보가 나섰다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여 같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최상변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항아래에서 꽃값만 빼먹는 모습이다. 한 후보를 직격했고요. 한 후보도 수사를 해도 나올 게 문제될 게 없느냐. 최상변 특검법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더라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이 한 후보 댓글팀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준비하라. 이렇게 몰아부쳤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한 후보 여론조성팀이 있다고 말한 것. 24개 조직적 정황의 개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양문석 후보가 얘기를 한 거죠.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검을 요구할 것 같다. 여론조성팀이 있느냐 없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사실 물은 거죠.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당대표로서 임무 수행에 여러 가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후보는 여전히 계속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여론조성팀과 논란과 관련해서 관여한 게 전혀 없다. 불법이 있으면 자수하면 된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자수하라는 거는 장희찬 전 최고도로 자수하라는 거예요. 왜 장희찬이 왜 자수를 해? 본인이 내가 같은 그 여론조성팀이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법법행위를 했으니 니부터 자수해라.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자수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그 보고의 정점에 있는 게 자기인데 자기를 지금 고발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가 자수해. 나한테 지금 수사받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이 특검한다던데 준비해.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에 한동훈 특검법도 꿀릴 게 없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기다 대고 장해찬 씨는 자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전당대회가 잡탕밥이지 뭐 근데 뭐야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질문에 4명 후보 모두 5를 선택했대. 결국은 사과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힌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약간 맥락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한동훈 후보는 1월부터 내가 사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이게 나경원 후보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문자에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막아가지고 사과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는 거니까 사과를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영부인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상현 후보도 조만간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사과를 한다는 거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한동훈 후보는 내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뻥치고 있어. 지가 아니 지라고 그랬어. 언제 사과하라고 했냐? 솔직히. 왜냐하면 작년 12월 19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든 총선형 악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선일보가 또 마사지를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했다가 고개에 또 사단이 났잖아. 그리고 그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의견에 변함이 없다. 그러더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도 거부권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야? 언제? 그때 스탠스랑 지금 사실은 최상병 제3자 추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게 그때도 민주당 특검법이기 때문에 악법이고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한데 이게 뭔가 밑에서는 그런데 독소조항을 해소하고 총선 이후에 하면 받을지도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뭔가 수를 써보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만둬 이렇게 1월 초에 그만둬 벌써 했다잖아 지금도 최상병 특검법 접근하는 게 똑같잖아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악법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러나 내가 제3자 추천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판이 뒤집히고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특권 반대 논리가 오히려 생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막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묘한 질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한 게 정당했느냐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5호를 택해서 당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많이 고민했다 직무상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렇죠 대구 경북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 티켓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뒤틀 윤석열이야 그러니까요 술 안 먹는 윤석열 세련된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 본인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자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또 추가적 맥락이 뭐가 있냐면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댓글 팀을 운영한 적이 없으면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고소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짓말도 나는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고 당내 선거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이러면서 고소고발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모드로 또 가고 있다 이게 뭐냐 여기 동아일보 기사 안 해요 되게 재밌는 기자가 쓴 건데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 후보를 향해 배신자 꺼지라고 외치고 헤드록 목조르는 기술이잖아요 헤드록의 발차기 의자까지 던지려 시도했던 난투극 실상을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후보들의 모습에 당 관계자는 보수 물락을 재촉하는 분당대회가 되고 있다 강도노께 비판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헤드록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잖아 배신자 꺼져 목조르기 헤드록 이렇게 하면서 의자 던지고 난투극까지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당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문구까지 기사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민주당만 꽃놀이패를 지게 됐다 서로 소중한 당 자산이라더니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 한 달이 났다 그거 얼마 전에 빡 터지게 했던 당 관계자가 4명 후보 맛이 갔다 모두 맛이 갔다 후보들이 단체로 맛이 갔다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근데 민주당이 꽃놀이패를 지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꽃놀이패인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근데 이런 상황을 또 우리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만 다르게 보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조선일보 1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1면 밑에 보시면 21세기 정치 강패 극렬 유튜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들이 책임이 아니네 극렬 유튜버 책임이네 그렇죠 유튜버가 나온다 왜냐면 어제 이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유튜브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특정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인들을 응원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그러한 예를 들면 구독자라든지 구독자 숫자라든지 또는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런 톤인 거죠 이 기사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사람들을 극렬 유튜버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중계해온 혐오의 에너지가 15일 행사에서 난투국으로 터진 것이다 국민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이 기사에 너무 저열한 욕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설명은 안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난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열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의 과열된 경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조선일보 6면도 보여주세요 똑같은 이 부분인데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시면 용파리 사건 같아 슈퍼챗 조회수 노리고 극단 언행 이렇게 돼 있는데 용파리 사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파리 사건 그러니까 정치 깡패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먼 옛날에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정치 깡패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여당의 전당대회 이런 데 이런 뭔가의 정치권의 뒷배를 안고서는 막 개입을 해서 자기를 후원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투국을 벌이고 이랬던 시기의 시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먼 옛날에 김상환 평론가 아니면 그게 엊그제 같으실 테지만 무슨 얘기야 그거 언제적 시절인데 지금 먼 옛날입니다 그게 난 퇴원하지도 않았던 시절 얘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다시 한번 조선일보 6면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6면 보시면 웃긴 게 위에 기사는 이런 제목인데 밑줄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폭력 사태 이후 달라진 여당 후보들 비방 대신 정책 토론 그러니까 이게 참 조선일보식 왜곡이잖아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후보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결국은 정점이 됐던 거는 난투국 사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극렬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한 짓이야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극렬 유튜버 3명에 대해서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에 업무방 혐의로 고발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을 좀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보들끼리 지금 동아일보도 뻔히 얘기했잖아요 난투국 벌였는데 후보들은 아 자제하고 정책 토론을 했네 조선일보 하면 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상황을 지금 왜곡된 상황을 접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토론회를 봤는데 다른 모든 언론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난투국이 벌어졌는데 여당의 당대표 후보라는 사람들 서로 탓만 하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팬클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지지자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사주했다고 보는 거지 사실상 사주했다고 기획한 거 아니냐 충돌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다 똑같이 봤는데 이거를 조선일보는 아 폭력 사태를 눈앞에 두고 정책 토론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감사합니다